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타트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 뉴스타트와 관련된 핵심적인 가정과 건강 12쪽에 있는 이 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되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무엇이다?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이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글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뉴스타트에 대한 아주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고 또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계속해서 뉴스타트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뉴스타트의 그런 모든 원리들을 실천하게 될 때 면역력이 증가하고 또 치유력이 증가하고 그 결과 건강이 증진되게 됩니다. 뉴스타트의 그 모든 원리들은 내 몸의 면역 본능, 치료 본능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뉴스타트의 치료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삶에 잘 실천하신다면 정말 건강하고 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뉴스타트의 가장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영육 간에 함께 건강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뉴스타트 생활법칙이 되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DNA 수술, 우리 인체 내에는 몇 명의 의사가 있다? 100명의 명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히포크라테스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로 이 망가진 DNA를 어떤 단백질, 이 면역세포는 받침대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면역세포는 풀어헤치고 어떤 면역세포는 그것을 커팅을 하고 또 어떤 면역세포는 그것을 다시 휘감으면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바로 뉴스타트의 원리가 우리가 잘 실천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애국의 의사들은 고대의 근동에 전 지역에서 매우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현존하는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치료의 능력이 사람들의 있지 않고 신들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학교본에 의하면 어떤 것들은 4천년이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한 의학교본에 의하면 질병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치료할 수 있는 것, 억제할 수 있는 것, 치료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수술을 하고 약을 쓰지만 병치료는 우리 인체의 자연치유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에 그러한 의사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 치유의 능력은 사실은 의사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질병에 걸리지 않겠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위생법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민기 7장 15절에 여왁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질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뇌위기와 또 출애국기 이 성경책들을 보게 되면 위생법칙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목욕과 세탁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출병 환자의 경우 그 환자가 자리에 앉거나 혹은 어떤 형태든지 유출병 환자와 접촉을 하거나 또 손을 씻지 않고 누구든지 만지거나 또 환자가 닿았던 곳에 내가 직접 접촉하게 되거나 또 환자의 비말이 묻으면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이러한 수칙들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러한 어떤 상황과 우리가 격리 수칙들과 아주 매우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부터 기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문등병이나 각종 악성,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 금고, 일반 피부병은 1, 2주 격리, 나병일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격리, 문등병 색점이 집에 바랬을 경우에는 7일 동안 폐쇄, 또 색점 있는 돌을 제거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고 흙으로 발라라, 다시 복발하면 이제는 집을 헐어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염병에 관한 철저한 규례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러한 규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애국 사람들이 걸렸던 질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라고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체와 접촉한 사람의 격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좀 흥미로운 사진이 있는데요. 애국 사람들은 질병과 재앙을 막기 위해서 치유의 여신인 이 세크메트, 이 세크메트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염병과 관련돼서 어떤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한다면 어쩌면 애국 사람들이 그 치유의 신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염병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주신 그러한 격리수칙들, 그 다음에 씻고 또 빨고 하는 그 수칙들을 우리가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신앙과 기도로만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법칙과 어긋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리욱기 15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사랑입니다. 정말로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건강법칙과 관련된 모든 규례들을 지킬 때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기 뇌뇌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루야미 시계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 발명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우주 전체의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세포와 질병에 관해서 특별히 전자현미경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 바라본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자연 치유 시스템, 이 면역세포, 1차 면역, 선천면역, 2차 면역, 이 후천면역 이것이 자연스럽게 잘 작동되는 것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하여 그것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 다 알아서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십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있죠.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부화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다 거기에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인체가 이렇게 생성되고 또 태어나기까지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발명품이죠.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운전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뉴스타트의 원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운전대를 찾고 방향을 지시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이런 자연 면역 시스템을 보게 되면 치유되게 이 면역 시스템으로 모든 질병 또 병원체들이 다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되게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체에 넣어주신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되게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그야 그 말대로 아주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되어 있는 방법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조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병아리의 부하 조건을 한번 좀 볼까요? 병아리의 부하 조건은 37.5도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21일 동안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0%의 습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자가 생명체로 단백질을 먹으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십일 이렇게 가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되면 병아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고 운영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병과 건강에 있어서 건강이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질병이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절제한다거나 또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과로,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인체에 이 면역 시스템으로 인체 내에 있는 명의들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스템을 방해할 때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이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건강식 생활, 채식 중심의 아주 맛있는 그러한 식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건강 생활 습관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잘 쉬고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인체 속에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최장수 노인이 있습니다. 이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138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1981년 돌아가시기까지 흑인으로 평생을 이렇게 사셨는데요. 이분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언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평생 건강하게 삶을 살다가 마지막 인정을 맞이할 때 한 기자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물었을 때 그가 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하고 평생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온 것을 뭐했다?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매를 많이 맞고 모욕을 당한 고통의 생활을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0년 넘게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평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체에 넣어두신 모든 시스템들이 최고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때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영적이고 육적인 온전한 건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과식, 이것은 우리 인체 면역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기름진 육식, 과로, 휴식 부족, 환경오염,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넣어두신 그런 모든 것들을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이 중병에 걸리고 혹 암에 걸리고 혹 심한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고난,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걸림돌로 찾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망을 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똑같은 고난, 똑같은 질병과 아픔을 디딤돌로 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생활하느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생각의 결과가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생활의 결과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뉴스타트 라이프스타일은 바로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타트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또 이렇게 걸리는 어떤 걸림동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또 항상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덟 가지 건강 원리, 뉴스타트 원리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 그렇죠? 물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 땅과 불,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죠. 다섯째 날에는 궁창은 새로 채우고 물에는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과 불, 대지 위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재치를 어떻게 하셨죠? 안식을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뉴스타트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뉴스타트는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추루기 15장 26절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 그 근본이 천지창조 당시 때 온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량, 바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들을 주시고 온갖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들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노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다음에 또 물을 주셔서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물을 적절하게 마실 때 우리는 몸의 모든 항상성이 유지되고 인체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근원, 빛이죠. 이 빛을 우리가 적절하게 쪼이게 되었을 때 또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면역이 활성화되죠. 그 다음에 절제, 이 성경의 절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 네, 그렇죠. 선악가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것을 먹을 권한을 주셨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에 넣어두신 모든 축복들과 그런 자유가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통해서 우리의 인체는 혈액이 맑아지고 또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휴식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 안식하시니라. 진정한 휴식, 육적인 휴식과 영적인 휴식이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rust in God, Trust in the Divine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 이것이 바로 이 천지창조의 모든 일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신앙,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고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뉴스타트의 모든 원리들은 천지창조 때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왔습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에서 좀 덜 중요한 것 하나를 좀 빼보십시오. 뭘 빼시겠습니까? 네, 태초를 좀 빼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를 빼볼까요? 이 세 중에서 하나를 좀 빼보십시오. 네, 천지를 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뺄 수 있어요? 창조하시니라를 뺄 수 있겠죠.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의 핵심은 물을 언제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절제를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그게 아니라 뉴스타트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질없는 건강만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설 요양원에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에 다니면서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늘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암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빼놓고 뉴스타트를 생각하면 절대로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트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생명의 시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이 하나님이 진흙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본질입니다. 이 가장 베이스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바로 뉴스타트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사랑, 본질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뭐예요? 뉴스타트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뉴스타트의 본질이고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보며 이 사람과 사랑과 삶은 그 어원이 같은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삶은 사랑의 과정입니다. 오늘 한 코테이션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무엇은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뉴스타트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면역세포들이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에 의하여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오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인체 면역시스템은 생명력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께서 뉴스타트의 본질인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그렇게 건강하고 또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도 잘 유지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